끊이지 않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담당 협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뒤늦게 알려진 여자 실업 축구팀 감독의 성추행 문제도 비슷합니다. 해당 감독이 이미 성폭력 전력이 있다는 걸 알고도 대한축구협회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소속 선수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한수원에서 해임된 하금진 감독은 앞서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시절에도 성비위로 해임된 전력이 있습니다. 한수원 감독의 선임되기 1년 전 협회 직원을 성희롱해 18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 코치직에서 경질된 겁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하감독에 대한 추가 징계 없이 미온적 대처로 화를 키웠습니다. 하 감독이 해임된 지 8개월도 지나지 않아 한수원 감독직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빌미를 준 셈입니다. 한수원 감독 채용 과정에서 협회는 최종 후보에 든 하 감독의 결격 사유를 한수원 측에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협회로부터 하감독의 성폭력 이력에 대해 전해듣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과거 이력이 있었다면 어느 기업도 보호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주장이 맞든 상급 기관인 축구협회가 하감독이 선임된 뒤라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협회는 뒤늦게 하감독의 추가 가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 최고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기상캐스터